아이고 오늘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적이 이용규 박사께서 미이남이 되어서 오셨어요. 아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다가 해서 카톡으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9초 한 30초 찍었는데 그럼 이렇게 다 되면 가운데 걸 누르면 자 오늘은 그래도 13사람까지 나왔는데 김사부씨가 저쪽 회의 때문에 가서 지금 13사람인데 오늘서부터 회의비 내서 점심을 먹자 하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잡고 싶으면 제가 더 부담하죠.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또 그냥 계속 계속 또 너무 쩔쩔히 하지 마셔요. 자 그러면 이 건배주는 또 내가 보니까 2대 유명한 양반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대 유명한 양반이 일어나서 건배 주를 한 번에... 아니 대단히 뭐 방장이 하신지 우연히 내가... 자 건배 주를 안 하세요. 자 여기 맥주 막걸리... 여기 맥주 막걸리... 야... 이걸로 쪽에... 아... 중요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삽시다. 아... 아... 왜... 아니... 쓸 흉물이라고 야 아 그게 말하는 치고를 먹는데 최강님의 실은 아니자 나이 치고 니고 오라고. 그래서 채월리 잎은 3만원 들어서 그러나 천천히 빼라고 오늘 저는 진짜 불길 안 그랬나요 글쎄 모르겠어 오발탄 이라는게 아래층은 오발탄 이라고 얘기하는건지 내 2층 오발탄 아래층은 오발탄 이라고 얘기하는데 2층은 배림점이고, 같은 집이 없었는데, 같이 하는 집은 명의는 아마 다녀. 오발탄은 서울시내에 분점이 여러개 있어 여덟개가 있어요, 오발탄은. 대림점은 높고, 분점이. 고기는 많이 넣는다. 고기도 많네 뭐. 고기도 많고, 우리 고기도 많음. 고기도 많음. 고기도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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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는 그 분이 안하나? 불고기 뚝돼요 헐걸? 아니 이런 데 끓여나고 있던데 이런 분 하나씩 하나씩 뚝땡이 불고기 뚝땡이 불고기 뚝돼요 그 분은 많이 불고기라고 그러는데 국물이 엄청 많거든 자 우리 정화성 목사님 사무실에 왔는데 현재 아마 전체적으로 임대를 한 40만원 내시는 것 같아 우리가 많이 쓴 내면 20만원을 제한을 하셨으니까 여러 의견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내가 보면 폭은 한 2m 50 정도 길이는 한 6m 정도 되네 내가 설치도 되고 우리가 의자를 확렬로 놓으면 딱 대웠어 의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우리 정화성 목사님이 매번 이렇게 커피를 데리고 버텨니까 맥싱 없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가 서운하게 편하게 나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자 이우지 회장 연습을 한번 해봐 어떻게 얘기할 거야 내가 뭐 문재인 줄 아나 문재인 종이도 써가지고 자 오늘 정화성 목사님의 전용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국권의 참 기적같은 국권의 사무실을 하나 얻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99%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19일날 국권의 모임에 이우지 회장이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네